난 꼭 가게가 될 테야! 근데 대체 이 게임 뭐하는 거임? 서든처럼 킬 많이 따면 이기는 방식인가? 일단은 뭐해야 하는지 몰라서 리스폰지역? 거기서 놀고 있었음!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시발 놈들아 화물 화물 밀라고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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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화물을 왜 밀어 시발 쿠팡맨이냐? 대체 뭔데 자꾸 화물 밀라는 거임? 구경이구요? 개시발 울팀 라이나르트 왜 화물 안 미냐 진짜? 혹시 망치에 발등 깔려 뒤졌나? 밀고 싶지 않다 님들 그거 왜 미세? 뭔가 이유라돈? 저 새끼 누가 신고 좀 해라 대충 알아보니 화물? 그걸 밀어서 어디 갖다 놔야 지기는 거였다 아니 그러면 대체 게임 이름이 왜 오버워치인거냐? 시계는 관련 없네 차라리 화물 밀기라고 이름 짓지 타고 푸쉬 느낌 있구만 어쨌든 님들 이제 걱정두 제가 왔으니 안심하세요 상대는 로봇둥대 이 녀석인가? 덤벼라 송완아 버킹 코리안 너가 쓸시를 알아? 스맵에 나 돌에 싸서 드셔보세요 마시바 족발이 싸게 언니하고 김치 파워 보여줄까? 대한독립 대한독립 마시아 왜? 내 병신인가? 넌 돌쥐같이? 아 시발 병신아 피해 병신새끼야 멍청하게 무감기인 사태로 돌격하다니 내 다섯 수 있는 맛에 쬐끔만 맛봐라 어? 나 죽은 이유는? 나 죽은 이유는? 나 저새끼 될 장나라에게 넌데 왜 내가 뒤짐? 완전 시발 표창 휘몰아쳤는데 이건 내가 키를 모르고 해서 진거다 알았으면 개 털었지 왼쪽 마우스는 표창당 하나 오른쪽 마우스는 표창 세 개 신굿들은 기타 외웠따 시발놈들 이제 개 터눈 입만 남았다 어? 궁 탔짢네 야! 유승룡 개모찌! 어? 어? 아니 시발 왜 겐지 궁 쓰고 가만있고 지랄이대 진짜 응? 궁 썼는데 내가 좀 뭐 알아서 해야 하는거이? 시발놈 라이엇이 시키드나 겐지! 겐지가 쓰레기네! 아니 시발 이게 말이 돼? 궁 썼는데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는게 말이 돼 시발 이번엔 너로 쪼개다 너도 이름 들어봤어 한주각 한조 각 내 이름은 한조 궁수같은건가보다 아니 시발 어떻게 하나도 안맞냐 이건 게임의 문제다 게임의 문제 아니 시발 울티만주 뭔데? 하아 하아 쪼같은 게임 딱 한판만 더한다 딱 한판만 띠로링 여보세요 야 시발 니 아이들 뭔데? 초대할테리가 들어온나 야 시야 인마세 어? 이건 또 무슨 한조 지옥인데? 올림픽 양궁 보고 삘 받았다 닥치고 한조 픽해라 하참 개 어이없네 올림픽? 올림픽? 내가 겨우 크단 병신같은 이유로 한조를 픽하고 만 것이다 훌륭한 초이스다 이럴샤이 마이맥 에? 이건 또 뭐야? 올림픽 한국 양궁 보고 간명 받아서 합의하여 오한조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상승원 하시면 한조 픽하시고 다른 나라 선승원 하시면 뭐 한거나 하시든지 아 그럼 뭐 한조 할께요 코리안 양궁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3화 예고 거점을 빼앗으라 병신들아 병신들아 일제사격은 원래 하늘로 쏘는거다 하나 둘 셋을 동시에 쏜다 유효 과각 제키옥주라 10세키옥의 궁은 하늘로 쏴 시발